한테이블 늦게 왔는데 다행히 한테이블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가 있는 까닭은 여기가 그늘이 아니라서 어떨까Por P Kasus аждefu offic Mm 여기 보세요 ози ㅎㅎㅎㅎ 어파링 하고 있네? 몇 마리 잡았어요? 이렇게 해야지 숨쉴수 있지? 엉엉 날씨 맛있다 꼬리한테 반찬을 해주는 거야 맛있어, 테리야? 언포도 맛이나? 먹어봐 다행히 모시겠습니다 여기로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근에는 책ом 터득하고 김하고 계란장이나 더 먹고är Carmage 열거 테이블하고 옆에 돗자리 깔고 하이 젤리 젤리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어 반응 거노가 착용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착용차십니다 두두두두두두 진정하고 이 맘마 먹으러 올꺼야 알겠지? 이거 들고 있으면 잭잭잭이 와서 이 맘마 먹으러 올꺼야 알겠지? 내 신나야 돼? 어허 맘마 안 해줄게? 맘마 안 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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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저리 이리랑 알파카 맘마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부탁드립니다 요새 가수 조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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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민이는? 좋아! 와 우리 태민 넌 너무 추억이네 뽀뽀해 준거야? 브라더한테? 브룽브룽 레디? 셋! 고 지금 형님 있어? 가 오! 시원가 안녕! 엄마 엄마 우리 타민이 여름 우리 타민이는? 우리 타민이 우리 타민이 우리 타민이는? 타민이 염 그때 우리 타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